투몰톨탈 코치 171 몸무게 50 이렇게 어디나? 51 1kg 늘렀다 아 여러분 제가 브이앱 때 책 소개 인상 깊은 구절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 취미를 정말 책 읽기로 아시는데 많이 읽지는 않아요 여기서 발견 이번에 팬사이너 때 책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취미를 만들려고 이것저것 물건도 사서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취미를 솔직히 만들어야 돼요 저는 특기는 뭐 몸 때리기고 아 그림 그리기 제가 그림 잘 그린 사람 정말 좋았는데 저희 팀에서 저것도 저 자왕자차가 아주 그냥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많이 그려 그리다보니까 팬분들도 막 그려달라고 하는 적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다른 캐릭터로 그래도 이렇게 맨날 똑같은 헬볼 이거 이거 도와 미국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